우크라이나 군이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의 군용창고를 드론으로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이 밝혔습니다. 파괴된 군용창고는 모스크바 북서쪽 380km, 우크라이나 국경과는 500km 거리인 트베르주에 있는 곳으로, 창고에는 미사일과 탄약이 대거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창고 안에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베르주지사는 이번 공습으로 가벼운 부상자만 나왔고,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